그런데 왜 무너지지 않죠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부여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. 만약 그렇게 큰 빌딩에 유연성이 전혀 없다면 방풍이 불면 너무 단단해서 구조물에 균열이 생길 수 있지요. 하지만 조금씩 흔들리게 만들어주면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63빌딩은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고 쇠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.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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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